예 안경뿐 유경이가 집구라는데 집구도 아니고 힘내 고 박사님 고 박사님 고 박사님 저는 진짜 영광이고요 제가 인삼축시하면서 정말로 우리 영주 시민 10만민이 도와주시고 특히 인삼이나 사과 인견 단호 아까 우리 신승본 신승본 인견 백화점 지금 말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특산물 현재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분기는 영주는 영주씨는 우리 우리 인하사야 우리 월드 우리 김종혁 우리 박사님 박사 정말로 홍보해져요 그래서 고맙지 마고 제가 노래는 뭐하지만은 하여튼 인삼축시에서 말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영주 오신 분들 특히 특히 이렇게 했지만은 도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무대에 올라오실 때는 뭐 이렇게 올라오셨지만 그냥 내려가실 수는 없거든요 어떤 노래 양곡해 주실랄까 여정 여정 남자키거 남자키거 여정이라는 노래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삼축제 조직위원장님은 그동안 자막 나오죠? 자막 너무 몰라 조금 전에 김종혁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월드TV의 우리 김종혁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정말로 아니 정말로 대단하신 아니다 TV봉 시작 제가 다시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여정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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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는 이순간에 혼자 섬을 벗어 잠만 잃을 때 상담을 신청한 저만 앞서 상담을 신청한 저만 앞서 상담을 신청한 저만 앞서 상담을 신청한 저만 앞서 지난나요! 사랑입니다 팟 problemas 또는 너의 아름다운 그는 자기의 그녀 나와 흘뜨며 도전한 나라 그런 줄 알면서도 젊은 이름 여긴 한판 박기 바라 여긴 한판 박기 바라 아멘